네, 감사감사. 감사감사. 뭐가 감사한지 보겠습니다. 부탁한 환자 수술 중 감사감사. 의료공백 속 인요한 문자 논란입니다. 의료 공백, 의료 대란, 응급실, 사퇴라는 말로 요즘에 점점 얘기가 단어가 용어가 좀 변천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문자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라는 문자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요한 감사감사라고 답을 보낸 게 찍힌 거죠. 언론에 의해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그래요. 이런 의료공백 속에 인요한 최고위원 이런 문자. 그래서 이 문자 내용을 보면 신지호 의원님. 문자만 보면 일단 요즘 의료 대란으로 수술 잡기 진짜 진료도 어렵고 수술은 더더 어렵다는데 자기 지인은 수술 따로 부탁해서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요한 의원이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원래 저 수술한 교수하고 이렇게 약속이 예약이 돼 있던 거고. 잡혔던 수술이다. 잡혔던 수술이고. 그런데 누구를 건너서 자기한테 좀 잘 좀 어차피 잡혀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달라. 그런 거에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저게 와서 저런 답을 한 거다. 이게 이제 인요한 최고위원의 해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명이 거짓말이면 문제죠. 그런데 해명이 맞다면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인요한 의원이 세브란스에서 30년 이상 재직한 의료계 인맥이 두터울 테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수술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치기를 인요한 의원이 부탁해서 세치기를 했다든가. 그럼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 또한 사질관계가 중요한데 저는 일단 인요한 최고위원의 해명을 믿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의 해명이 이거죠. 그래서 지인이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인데 제 전화번호를 알고 연락이 와서 집도의가 이미 정해져서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좀 부탁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거다. 나한테 이런 전화 한 통만 해달라는 이런 부탁 전화가 일주일에도 몇 시권씩 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수술을 내가 잡아준 건 아니고 이미 하기로 한 수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보태는 걸로 좀 잘 좀 더 성심성의껏 부탁드립니다라는 그 요청을 넣은 거다. 여기서 말한 부탁한 환자의 부탁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부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민주당의 김한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도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향은 제목을 또 이렇게 뽑았어요. 버티면 이긴다는 정부 여당 이런 식으로 버티나 봅니다. 라는 김한교 의원의 이 SNS 문구를 그대로 따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교 의원 SNS에서 질타했다라는 거예요. 김한교 의원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 나 본인이 이미 잡힌 수술에 대해서 말 한마디 보탠 거라는데 나 못 믿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수술받는다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그런 취지입니다. 김한교 의원이 요전에 얼마 전에 부친상 당하셨죠. 응급실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까지 한 것 같은데 병원의 민원이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술 날짜 좀 당겨달라는 거. 또 하나는 수술 의사랑 집도의 다 정해져 있는데 좀 잘 좀 해달라는 거. 두 가지인데 지금 인요한 의원은 좀 아는 집도의한테 잘 좀 해달라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인요한 의원 말을 믿고 싶어요. 이제 국회의원 100일밖에 안 됐고 또 굉장히 증조부부터 한국의 애국한 그런 양심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했다고는 안 봅니다. 다만 이제 의료 갈등 중에서 지금 꼭 저런 걸 보내니까 의심의 여지가 있고 또 초선 의원들 연차 내에서 꼭 보안 필름 꼭 붙이라고 선배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안 필름도 안 붙이고 좀 부주의하게 해서 언론에 노출된 건 있는데 저렇게 김한기 의원이 자기 개인사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확정한 것처럼 만약에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까지 매도하는 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것 같다. 사실 확인을 좀 더 하고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요한 최고위원 얘기가 맞다면 그렇다면 또 너무 사람 몰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또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아까 그 문자 사진 다시 한 번 볼까요? 해당 문자. 이거였었죠. 후택함 환자 지금 수술 중인데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건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땐 신재호 의원님 너무 잘 찍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보통 문자 내용을 사진 찍히면 약간 각도가 이렇게 좀 되거나 가려지거나 한데 너무 잘 찍혔다. 그러다 보니까 인요한 최고위원이 2016학년도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 얘기한 유예한, 의대 정원 유예한의 인요한 최고위원 의견도 상당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부러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부러 노출해서 본인이 얻을 게 뭐죠? 오히려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해를 받고 있고 지금 해명하는데 진담 빼고 있는데 노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인요한 최고위원은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입니다.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아마 저런 약간 보안필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조심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없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저게 찍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의도적인 게 절대 아니다. 지금 실수로 찍힌 건데 어쨌거나 찍혀서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일부러 찍힌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사실 김한규 의원의 경우는 최근에 아버님이 응급실 이른바 뺑뺑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을 아버님 때문에 같이 겪었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버지가 위독하시기 때문에 와봤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환자비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긴 했는데.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아버님이 응급실을 전전하시다가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돌아가셨다. 상황 예우가 좀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규 의원 말고 어제 예결위에서 관련해서 지금 이 인유한 최고위는 문자를 갖고도 질의가 나왔어요. 어떤 질의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 청탁하는 게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까? 대학병원 의사 아니면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그렇지. 침해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산을 좀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예결위에서도 이 관련해서 좀 질의가 이어진 겁니다. 지침에 위반되면 당연히 또 위반일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임세훈 의원님. 그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 최고 관련해서. 일단 구체적으로는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거든요. 그리고 인유한 최고위원이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지금 인유한 최고위원께서는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 부탁을 본인한테 하셔서 이거 좀 아내 의사분들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저도 저 말씀을 좀 믿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문자를 보면요. 조금 늦었으면 이라는 말이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봐요. 조금 늦었으면이 만약에 부탁을 혹은 안 했으면 클락범했다라고 읽힐 수도 있거든요. 이건 뭐 사안에 따라서요.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인유한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을 이렇게 막 언제든지 막 의사분한테 전화해서 잘해줘 잘해줘 할 만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아무도 모르는 분이 인유한 최고위원한테 가서 뭐 아는 의사분한테 잘해라 해주세요 한번 해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사실 조금 지금에 있는 정서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야당에서도 이런저런 논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응급 얼마 전에 브리핑하고 질답해서 지금의 의료 시스템과 응급 시스템 매우 원활하게 잘 돌아오고 있다. 현장에 가봐라라고 좀 국민 상식과 현장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셔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 혹은 나 아는 분한테 부탁하면 빠르게 치료를 받거나 뭔가 지금에 있는 현장과 다른 그런 게 이렇게 어떻게 우대를 받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고 국민께서는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이게 의혹을 가질 법한 문구들이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이에요. 하지만 인 최고위원의 얘기를 믿고 싶지만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이 상황이 꼭 인유한 최고위원의 저 문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의료 대란 상황이죠. 이게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전략적으로 악재니 아니니 이런 걸 따지기 전에도 굉장히 큰 사안인 것만은 당연하고요. 여권에서는 또 악재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당에서 여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어제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의 의료 개혁은 어렵게 시작됐고 또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라고 국민의힘의 김종혁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추석 앞 다급한 의료대란 책임져라 복지부 2차관 직격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복지부 2차관 박민수 2차관을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권 내부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게 사실 포인트인 거죠. 이 얘기인 즉슨 신지호 위원님. 이 정도의 경질 관련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판단인 겁니까? 네, 그랬죠. 박민수 차관이 어떤 톤의 매너라고 할까요? 그래서 의사들 의료계에서는 아예 박민수 차관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를 의세로 의도적으로 발언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죠. 의사가 응급식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것도 명백한 실언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더 진정시키는 쪽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말을 한 마디 더 보태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당내에서 개파 가리지 않고 그 얘기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 아마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이 생각이 또 확산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김종혁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까지 한동훈 대표랑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한 건가라는 부분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여 내부서 복지장 차관 물러나야 공개 요구인데 네, 여기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사전에 교류하거나 교감한 건 아니다라며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윤영걸 대표님. 지금 교감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종혁 최고위원, 이 얘기를 보면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참다 참다, 나 혼자 얘기한 거예요. 개인 생각입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 혼자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침을 받아서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 대표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있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여마시중의 미소고 이심전심이죠. 한 대표 뜻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복지부 장 차관 물러나가는 말이 이해는 되는데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다른 장 차관이 오면 바뀌나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똑같이 대통령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바뀌어야죠.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여당은 의사들을 설득해야죠. 의사들을 설득하지 않고 왜 자기 집에 자꾸 돌을 던지죠? 의사들이 지금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교수협회 뿔뿔이 돼서 무슨 안을 나와도 다 반대해요. 2026년 동결안도 한동훈 대표가 나온 것도 의사들 반대해요. 그런데 무슨 안을 나도 또 반대할 건데 저렇게 하면 정부 안 협상력만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된 안 좀 가져와라. 해야 되는데 자꾸 장 차관 물러나라.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의사들은, 전공의들은 조금만 참으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책임윤리라는 말이었어요. 신념윤리가 아니라. 막스 베버 얘기대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장 차관 내보내는 거 시원하죠? 특히 박면수 차관은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근무할 때부터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했답니다. 당신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까지 좋아했대요. 지금도 그래서 의료개혁에 총대를 매고 하고 있어서 책임지고 나가는 건 맞는데 그거 지금은 저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의료개혁의 본질에 좀 충실해야 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움직일 때지 지금 우리부터 나가라. 저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 차관을 바꾼다고 해결될 사안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최창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교체가 필요하다. 윤영월 대표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바뀐다고 뭐 바뀌겠어요. 그야말로 대통령실이 워낙 강구하게 밀어붙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증인데 어떻게 전환을 거느냐는 말은 말이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가 그리고 특히 선출직이 됐고, 임명직이 됐고 말이죠. 고위공직자에다가 의료개혁에 책임을 지은 아주 보건복지부의 실무자예요. 실무자의 고위공직자인데 그렇게 말을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으면 물러나야죠. 이분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해결될 기미는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윤선열 정부 들어와서 책임 정치라기에는 너무 실정됐어요.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책임진 사람 누가 있었나요? 이상민 장관 탄핵됐다 다시 복귀했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박수민 차관 이분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에요. 박민수. 박민수 차관 이분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복지비서관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능력은 있습니다.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됐으면 말이죠. 누군가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세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누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약간 이 물꼬를 꽉 막힌 물꼬를 좀 튀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친한계죠. 그런데 친한계가 아니라 아까 저희 일면에 나왔죠. 비한도 이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한 비한계는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인데 결국 이것을 실행하는 부처의 장인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굉장히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임 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고 봅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좀 깨졌다. 왜냐하면 장 차관들이 갈등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면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는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저는 잘못한 행동을... 총리님, 제발 그...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증이라는 것은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다수이고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방금 들어본 그런 얘기들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장 차관 교체도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비한계인 나경원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이 임세윤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시니까 또 여쭤봐요. 이게 뭐 친한, 비한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안에 친윤도 있고 또 내부에 기파가 사실 많긴 많거든요, 갈래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과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체 어떤 생각인 걸까라고 민주당은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저는 국민적인 상식과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렇지만 다 지역구 의원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도대체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뭐 얘기 여러 가지 받으실 거고 어필도 받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다만 문제는 대통령께서 너무 완고하시고 너무 자존심 싸우면 매몰되고 있으니 그래도 차라리 지금 국민적 정서 어긋난 말을 한 2차관이라도 좀 경질해서 이 국민이 이 분노를 좀 삭히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가 최소한의 상식 갖고 이야기하신 걸 생각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금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무슨 생각인데 한동훈 대표, 아까 저희 잠깐 얘기가 나왔죠. 이거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장상윤 사회수석을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대 증언 유예를 재요청을 했다. 그런데 만난 장소가 국회다. 비공개로 만났는데 장소가 국회다 보니까 기자들이 다 아는 공개 아닌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위원님. 이렇게 보면 김종혁 최고위원은 한 대표랑 논의를 안 하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방문수 차관 사퇴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는 증언 유예 정부에 재요청하고 투트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작전 짜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주무수석이에요. 주무수석이라고 그거를 당 대표께 보고를 좀 드리겠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의정 갈등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연금개혁안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내후년,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요청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요. 다음 주부터요. 수능 수시 접수가 됩니다. 그렇죠. 수능 수시 접수가 되면 지금 의료계에서는요. 내년 정원부터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원서가 나가기 시작하면요. 사실상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의료계에도 불만이겠지만 체념하고 단념할 수밖에 없는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후년 그걸로 관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 그리고 대통령 즉석 의료계혁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할 수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온 김에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막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앙일보 만평 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만평 이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론가 블랙홀인가요. 빨려들어가고 있는 의료계역의 119차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시면 어디로 갈 거나 국민들은 끝이 궁금합니다.